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전 케이프가 보인다 보이지? 오전 케이프가 보인다 보이지? 오전 케이프가 보인다 보이지? 오전 케이프가 보인다 보이지? 산에서 내려온 물 모아 놓고 이거 여기 호텔에 물로 쓰는 거지. 그런가? 저기 물 나오잖아. 계속 정화하면서 그 눈누은 물 계속 내려오면 모아 놓고 이거 이용해서 호텔 생활영수를 쓰는 거지. 깨끗하다 그지? 정수해서 그런지. 거리에서 갈대 다시 essentially 도착해주는 다녀乡판을 노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라인으로 남았을 원합니다. 60라인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와 카드? 카드. 2라인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60라인으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람도 그렇게 많이 안 불고 그래도 바람 안 걸으면 안풍나 케이블카 무섭지 바람 흔들리는데 바람이 좀 쎄 불어요. 좀 시원하지 곰짝을 안 하는 건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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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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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